2024년 2월 9일 오전 11시 51분입니다. 이틀시부터 보겠습니다. SK텔레콤 잘 나왔어요. KT도 괜찮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 인도네시아 오가는 운항편 그러니까 이게 LCC 있죠? 저비용항공사 여기가 뛰어들게 됐다고 해가지고 잠깐 반응 오는 것 같긴 했는데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카카오에서 했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주가는 별로 영향 없었는데 LNG 2차 카타르 발주 현대에서 좀 많이 좀 가격을 깎았거든요. 다른 쪽은 되게 싸게 사고 발주하는 것도 반대로 또 싸게 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좀 좋은 건가 싶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좀 많이 깎아 놔 가지고 어쨌든 수주를 많이 했고 이번에 삼성도 아마 그래서 생각보다 좀 적게 했을 것 같아요. 신조성과 높은 거에 비해서 좀 낮게 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HMM 매각 이거 이제 나왔는데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캔슬됐습니다. 요거 때문에 펜오션 많이 올랐고요. HMM 좀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빠졌고 할인도 마찬가지로 단기로 아마 그 물량 먹고 있었던 사람들 그 한 번 장난친 것 같아요. 밑에서 사가지고 위에서 한 번 털고 나간 느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GS가 편스터랑 편스터랑 TVN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신상 했는데 매출이 괜찮았다고 합니다. 신상 GS 리테일은 이제 컨센서스 추정치는 하회 했으나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성장은 했는데 전에 한 번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직도 좀 손실 이런 것도 좀 극복을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고 요거 말고 BGF는 딱 원하는 만큼 나왔어요. 그 추정 컨센서스 딱 예상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저선해양 추정치 하회 HD 중공원만 잘 나왔을 거예요. 아마 거기만 잘 나오고 나머지 뭐 어디더라 그 지금 요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충당금 일부 반영화 그래서 이거 리포저선도 잘 안 나왔어요. 이번에 어쨌든 한 번 털고 가는 거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주가가 올라갈 만한 뭐 그런 이슈로는 안 보였다는 거죠. 아무튼 네 그랬고 그 다음에 HM에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어 SM 라이프 영업이 뭐 별로 안 돼요. 여기는 근데 살짝 고평가긴 한데 뭐 디지털 이런 느낌으로 해서 좀 받는 것 같은 느낌 퍼는 좀 높습니다. 어찌됐건 매출은 잘 곧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린이라고 레드빌벳 있죠. 재계약 했다고 해요. 다른 데 가기 조금 버거웠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SM에 있는 게 제일 나았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은 있는데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은 잘 나왔어요. 이제 유증을 하고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실적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잘 안 나왔고요. CJ 쪽도 그렇고 좀 애매할 텐데 아마 연말까지 해서 한번 펌핑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오징어 게임 공개장이거든요. 그거를 여기랑 상관없지만 어쨌든 같이 움직이니까 그때까지는 좀 버티면 될 것 같고 이런 데는 중국 영향을 좀 많이 봤는데 정치적인 영역을 봤을 때 좀 안 될 것 같죠. 그런 부분에선 좀 안 좋게 보고는 있지만 하반기까지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 겁니다. KT는 잘 나왔고요. 키스트는 적자 지속 여기는 뭐 맨날 적자인데 일단 텐트폴 나오면 그때 돈을 지금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기다리는 것 같은데 스튜디오 드래곤 아니면 JTBC인 것 같아요. 그걸로 돼 있는데 잘 되면 제가 두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잘 만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내용 자체가 좀 우주라서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키스트는 항상 애매하게 잘 만드니까 이슈로 올라갈 거니까 조금 더 샀습니다. 좀 이따 종목할 때 얘기하면 되고 고려주신용정보 요거 처분 좋은 거죠? 많은 돈은 아닌데 아무튼 NCSsoft가 꽤 안 좋게 나왔는데 현금이 대신 우리는 1.3조 들고 있어서 요걸로 IP를 사든 뭐든 할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는 있어야 되니까 예전에 카카오는 무슨 무슨 음의 뭐죠? 밑에는 말이고 위에는 미소녀 뭐 그런 것처럼 뭐 그런 거 좀 사가지고 뭐 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 투자도 괜찮지 않나 저기 뭐 저기 뭐죠? MS 블리자드라던가 뭐 텐센트라던가 이런 신작 나오는 거에 좀 투자를 해도 되지 않나 콜 오브 듀티 뭐 이런 거라던가 거기는 아마 투자를 꽉 찼겠지만 새로운 것들 잘 투자해서 뭐 수익 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예전 넷마을처럼 네 그리고 SM이 생각보다는 잘 나왔다 라고 나왔습니다. 앨범 판매도 뭐 나름 순조롭고 코엘패션 요거는 이제 종목할 때 얘기할 건데 요거는 좀 금요일날 목요일날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 상한값 한번 찍었고요. 그 다음에 하림지수 요거에 배당 나왔습니다. 배당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토스에서 받은 한주 공짜인데 받아서 기분이 좋았고요. 아시안 ITT 52주 신고가 EU는 뭐 거의 이제 됐다 보면 미국만 나오면 될 거 같아요. 거기 아마 노선 몇 개 빼려고 하는 거 같은데 고것만 좀 잘 정리되면 어쨌든 뭐 대한항공이랑 요런데 통합되면서 일단은 이름 따로 쓸 거 같고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 통합하겠죠. 기아 현대차처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운영은 뭐 나름 잘하니까요. 좀 가족의 그 오너리스크가 좀 커서 그렇지. 네 STX 부터 보겠습니다. 실적 안 좋게 나왔어요. 원자재 하락으로 인한 영업 이익 강소 원자재가 비정상적으로 비싸서 어 그나마 좀 잘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어 재무제표나 이런 거 봐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근데 어찌됐건 뭐 기다려야죠. 뭐 유중 했으니까 어 기다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라크 쪽 그 미국에서 그 어디 또 공격 들어갔던데 이라크 쪽으로 이라크 쪽에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STX 그린로지스 특히 이쪽에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실적이 당분간 또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홍해 쪽 지나가는 것도 이라크 쪽에서 거기 스웨즈나 지나가는 요쪽이 매출 잡히는데 그것도 꽤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매출 꽤 안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패만 안 되면 되니까 어쨌든 부채가 많은데 더 많아질 것 같은 느낌 차트도 뭐 특별히 볼 건 없고 한 만원 정도 찍고 내려가고 요정도 반복 나오는 것 같아요. 횡보로 그 다음에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기대는 하지 말고 한 1, 2년 정도 좀 더 길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기대는 특별히 안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나중에 붐 일어날 때까지 좀 버티면 되지 않나 그래서 많이 빠지게 된다면 조금 더 사서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뭐 내버려 놓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STX 중공어 여기는 실적 매우 잘 나왔습니다. 여기 테라 아 그리고 한국조사양의 테라파워 요거는 사실 상관 없긴 한데 나중에 뭐 같이 또 뭐 현대니까 뭐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냥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600억 정도 중국 쪽이랑 또 계약을 했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지금 매출 잘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인가? 어 그렇죠? 어 그러니까 몇 년 남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좀 급등 나올 때 좀 정리하고 다시 사면 아마 최고 베스트 이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그 작년 그거 나온 거 봤는데 뭐 시행령으로 했나 봐요. 50억까지 어 저기 대주주의 양도세 어 바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봐서 올라갈 때 정리 좀 적게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좀 봐야 되겠지만 연말까지 그리고 실적이 매우 잘 나왔죠. 계속 잘 나올 예정이라서 어 걱정 없이 그냥 어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는 좀 지지부진 한 느낌인데 만원 아래는 안 올 것 같고요. 지금 여기는 실적 나중에 혹시 뭐 전체적으로 중심 밀린다거나 이럴 때 아니면은 크게 안 밀릴 것 같은데 설 지나면 3, 4월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요? 공정의 결과 2분기 정도 됐을 때 그 증설한다고 했으니까 기로도 한 6월까지는 어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음 그때까지 좀 버텨야죠. 뭐 어쩔 수 없죠. 그 차트는 뭐 볼 건 없고 11,000원 아래에서 이제 좀 사면 괜찮지 않을까 만원 아래 거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또 혹시 뭐를 증시 폭락을 위해서 조금 현금 여유 있게 남겨놓는 것도 좀 좋다고 봅니다. 어 그냥 홀딩 뭐 그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실적 잘 나오고 또 올라갈 거니까 그냥 냅둬라 이 정도 네 그렇습니다. HMM 좀 많은 일이 있었죠. 그리고 어저께는 많이 빠졌다가 많이 올랐어요. 하림도 마찬가지고 한번 작업 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좀 물려있던 세력이 있었던 이런 쪽에서 좀 작업을 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매각 이슈가 있으니까 많이 빠지면 그때 여기서 올라간 거잖아요. 여기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어 또 빠지면 또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어 될 거 같습니다. 오늘 운 글쎄요. 그 실적은 글쎄요. 뭐 잘 모르겠지만 홍해 쪽 이슈도 있고 해서 음 나쁘진 않을 거 같은데 일단 좀 빠지면 많이 빠지면 다시 좀 재매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유니슨 어 왠지 모르겠는데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좀 올랐어요. 어 한정기술 아 요게 있었군요. 제가 몰랐었는데 사업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음 좋네요. 근데 요거 가지고는 뭐 사실 주가 오를 건 아닌데 실적 발표 나오고 상패 시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천천히 작업을 할 겁니다. 왜냐면 바이든이 어찌됐든 그 어디 어디였더라 그 어느 지역은 그 통과가 됐어요. 그 대선 후보 그걸로 당선이 돼가지고 어쨌든 그거 할 때 신재생 얘기가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그 트럼프를 거의 따라 했거든요. 두 번째는 자기만의 좀 색깔이 나오긴 할 것 같아요. 트럼프도 자기만의 색깔 더 나올 거고 왜냐면 더 이상 연임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어 이제 조금 더 자기만의 색깔이 나오지 않을까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일단 트럼프가 좀 유력하긴 한데 뭐 봐야죠. 흐름 같은 거 경제 상황이나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석유나 이런 것들 선호하는데 뭐 경 뭐랄까 좀 환경적으로 인해서 친환경이 좀 탄력받는 뭐 그런 게 오면 바이든 쪽으로 좀 더 갈 수도 있고 낙태 이슈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잘 보시면서 보면 되는데 아무튼 뭐 한 달 한 달 한 두 달 남았습니다. 결과 나오면 그때부터 작업을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만 원 아래에서 사는 게 사실 베스트인데 9천 원 아래에서 좀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내려와가지고 어 여기 여기 폰드그룹 코일패션 풀리고 나서 어 아직은 매수를 못하게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목요일날 어 그냥 조금 샀습니다. 아주 조금 자 거의 뭐 간에 콩알만큼 네 요 정도 샀고요. 어쨌든 만 원까지는 갈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여기 위로 왜냐면 유증할 거라서 호재뉴스 띄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아래에서 사서 어 지금까지 물려가 계셨던 분들 현금 좀 모으셨던 분들은 여기서 매도하셨던 분들은 다시 사서 털고 여기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하다가 유증 이슈로 좀 한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만 사천 원 만 오천 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운 좋으면 더 뚫을 수도 있고 왜냐면 실적 괜찮으니까 그리고 PF 영향도 크게 안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죠. 후반인가요? 아무튼 유증도 참여한다고 했으니까 꽤 뉴스 좀 많이 내보내고 이것저것 많이 할 것 같은데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회사는 좋아요. 대한전선 네 살만합니다. 이 정도면 이게 SM라이프 디자인 여기 조금 샀는데 1900원 아래에서 아주 조금 더 샀거든요. 전에 조금 샀고 저번주인가 그 전주에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번주에 조금 더 샀어요. 거의 뭐 안 산거랑 다름없이 좀 샀습니다. 실적은 뭐 양호하게 나왔고 아직도 뭐 고퍼주긴 한데 그래도 뭐 공정의 결과 올해는 나오겠죠. 설마 올해까지 안 나오면 이거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까지 뭐 버텨야죠. 어쩔 수 있나요. 그죠? 2천 원 더 찍으면 또 매도 해도 되는데 지금 비중을 아직 다 못 실어가지고 고민 중이에요. 이 채널 찍으면 조금 팔고 다시 살지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되니까요. 그냥 들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좀 작업할 타이밍 또 신작 나온다고 하면 그때부터 작업하셔도 게임주가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좀 매년 해본 결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CS 리테일 실적이 생각보단 좀 안 나와서 좀 빠졌는데 여기는 뭐 그래도 좀 버티고 있으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경기가 꽤 안 좋아질 총선 지나고 모르겠어요. 미국 대선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때까지 좀 봐야 되겠는데 부동산 이슈도 좀 있단 말이에요.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뭔가 터지게 되면 금리나 뭐 이런저런 얘기할 텐데 그때 아마 단기 급등 후 급락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때 편의점 주는 좀 괜찮을 수 있겠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뭐 어쨌든 지금은 글쎄요. 22,000원 아래 정도 살 거면 네 그게 더 베스트인 것 같은데 좀 그냥 홀딩 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키에스트 조금 샀어요. 샀고 조금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많이는 안 샀는데 그래서 적당히 조금 샀고요. 요거는 또 8,000원 정도에 좀 팔아도 됩니다. 요정도 7,000원 후반 요정도까지 한 번 더 찍고 내릴 수 있으니까 어찌됐든 지금 몸 까버리려고 그 이민호 씨랑 공유증 씨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튀긴 할 거니까 어쨌든 올해는 아마 넘길 것 같아요. 계속 협상 중인 걸로 보이는데 음 계속 미룰 수는 없겠죠. 신작 계약은 또 없더라고요. 최근에 작업은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SM 완전히 그 넘어가고 나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만원까지는 갈 수는 있으니까 뭐 좀 천천히 잘 묻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회사 매출은 안 좋아요. 매출도 안 좋고 다 안 좋은데 어쨌든 SM 이슈랑 그 다음 신작 요거 하나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윙인푸드 조금 더 샀습니다. 조금 더 샀는데 많이는 안 샀고 조금씩 조금씩 계속 사고 있는 것 같아요. 한 708원 정도 샀던가 아무튼 그 정도 샀습니다. 때 되면 또 800원 근처까지 올라갈 거니까 그냥 네 회사는 좋아요. 사도 됩니다. 저 PBR 저 PBR 네 그죠? 저 PBR 주니까 3,000원까지 가도 무난하거든요. 언젠가는 갈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진상패에도 한 3,000원까지 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냥 사면 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게 가장 힘든 건데 버티면 돈 됩니다. 여기는 스튜디오 드래곤 하반기까지 봐야 되는데 일단은 당장은 뭐 볼 거 없을 것 같고 한 하반기 아까도 이 듯이 할 때 얘기했는데 실적도 잘 안 나왔어요. 한 하반기 이후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회복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니까 일단 중국이 영향이 제일 크거든요. 미디어나 이런 거는 근데 미국 대선이 있어가지고 좀 대선 지나면 그 뭐랄까 새로 아예 바뀌잖아요. 대통령이 그 임기가 두 번째잖아요. 프럼프든 바이든이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살짝 유아책 조금 뭐 잘해보자는 식으로 약간 먼저 한 번 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건 똑같겠지만 그 때를 노려보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 일단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만원 아래 다시 빠지면 좀 추매를 더 할 거예요. 여기도 배당을 아직은 아직은 뭐 안 나온 게 없습니다. 좀 주식수 자기 주식 처분 소액이긴 한데 어쨌든 요거라도 했다는 점 요걸 긍정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조금 기다리면 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오이즈 여기 지금 작업을 한번 하고 싶은데 지금 일단 다른 게 바빠가지고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뭐 비중도 크진 않으니까 여기서 뭐 신작 나올 때까지 뭐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 그 다른 게임이랑 콜라보 같은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뭐 한다고 하던데 뭐였더라 아무튼 뭐 콜라보가 있습니다. 그 피해 거짓이랑 해가지고 뭐 언제죠? 12월 12일 날 14일인가요? 발렌타인데인가? 뭐 그 기념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KD&D 많이 빠졌죠?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사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부동산이 주셨잖아요. 이게 목요일 날인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돈 또 빌려줬습니다. 그 지식산업센터 쪽에 여기 은행 3개 껴있던데 그래서 여기는 망할 것 같고 나머지 한쪽이 ESS잖아요. 그쪽은 시장이 좀 커지고는 있어요. 100% 커지긴 할 건데 당장 화제 이슈가 있긴 하지만 테슬라에서도 한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커질 거라서 그쪽은 들고 부동산은 아마 손절 분할 되면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손해볼지 수익 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팔고 그 바로 다른 ESS 쪽을 사던가 아니면 그냥 그 뭐죠? 여기 부동산 이쪽은 팔고 다른 쪽을 가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할 것 같아요. 일단 전에 제가 50% 팔기 잘한 것 같아요. 어쨌든 마이너스 되기 전에 수익을 본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된 게 크진 않거든요. 한 4% 되던가 마이너스 좀 되는데 어 그래도 뭐 수익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때 수익 본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냅두고 있어요. 어쨌든 뭐 코엘패션 금요일날 목요일이었죠. 좀 난리가 났는데 이게 차트로 보면 여기 밑으로도 꺾였고요. 주벙 월벙 보셔도 되는데 가격이 코로나 때보다 더 내려왔어요. 이게 분할이 돼가지고 물론 이제 퍼센트지로 치면 그 정도까지 많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신저가를 찍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여기서부터 아마 계속 샀잖아요. 쭉쭉쭉쭉쭉쭉쭉 사고 그 다음 여기서도 계속 썼습니다. 여기는 다행히 폰드그룹 정리를 제가 세컨 계좌는 다 하고 메인 계좌도 좀 해가지고 양쪽에서 지금 작업을 다 하고 있는데 3,175 잖아요. 여기 부근에도 좀 샀어요. 많이는 아니고 그래도 좀 샀고 요거는 냅뒀습니다. 지금 목요일날 올라갈 때 여기서 샀던 거는 다 정리를 했고 그동안 추매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 추매했던 거는 구간별로 다 수익내서 다 정리를 했고 3,100원대 산 거는 그냥 냅두고 했어요. 요건 기념으로 놔두려고 이 정도면 다시 안 올 확률 꽤 있거든요. 여기서 더 내리기는 힘들어서 시총이 두 개 합쳐도 한 4,000억 3,4,000억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 때 산 건 냅둘 것 같고 여기 대략 지금 저항지점 보면 더 아래로 잠깐 밀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데 3,600원 4,0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거예요. 목요일날은 거의 한 2시 정도부터 해가지고 뭐 예전 작전주 할 때 무빙처럼 15% 25% 왔다 갔다 했는데 종가도 거의 그 정도 끝났잖아요. 4,000원에 제가 또 걸어놨는데 그건 팔리진 않았습니다. 시위에는 좀 밀려가지고 아마 다음 주 화요일날 좀 밀려서 시작할 것 같은데 4,000원 다시 찍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찍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구간별로 다 매도는 했고 그 다음에 4,000원부터 해서 상한가까지 걸어놨는데 상한가 잠깐 찍었거든요. 한 0.1초 정도 다행히 매도가 돼가지고 제 거는 다시 또 작업을 3,800원대 해서 조금 했습니다. 3,800원대 했고 요건 또 4,000원대 이상해서 다시 팔거고 더 밀리면 작업을 더 할거에요. 요건 어쨌든 이제 거래량이 터져졌는데 거래량 보시면 그전에 요만큼 있죠. 역대 최대 거래량은 아닌데 여기 웬만한 건 다 씹어먹을 정도의 거래량이거든요. 보이시죠? 가장 올랐을 때 거래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고 단타 대회를 거의 개최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뭐 일단 3,600원 4,000원 기존 보고 있고요. 그 위에도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놨는데 까먹었네요. 대략 5,000원대 하나 있고 요정도 있는데 4,200원 정도 뭐 있고요. 대충 본봉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는 5,000원 정도 요거 아래 살짝 위랑 5,000원 살짝 위에랑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였더라 6,000원 좀 안되던가 6,000원 7,000원 정도 어쨌든 여기 위로 한 번에 뚫기는 어려울 거라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뭐 운 좋으면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많이 올라야 한 6,000원 정도 까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작업을 꾸준히 해가지고 어찌됐건 수익을 좀 최대한 뽑아볼 생각입니다. 여기 못 넘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 기준을 일단 잡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한 6,000원 한 6,000원 까지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운 좋으면 너무 많이 빼놨다가 거래량 싫은 거거든요. 대차 거래를 다 뱉어낸 다음에 작업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세력이 다른 세력 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좀 누가 건드려놔가지고 거기 한번 다 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기 때문에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던 세력이 이만큼 올렸다가 한번 털어먹고 다시 했던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세력이 뭐 있을 거라고는 봐요. 움직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 주에도 작업을 엄청나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하루 제가 지금 거래한 금액만 지금 그래도 한 몇 천만원 되는 것 같아요. 어저께죠? 금요일 목요일날 작업한 것만 다 금액 합치면 몇 천 정도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아무튼 뭐 제가 이제 코인 작업 때문에 다 못 써가지고 왜냐면 쉬는 날이 4일이라서 예수금도 안 썼단 말이죠. 어쨌든 뭐 그 정도 굴려가지고 작업을 했고 수익을 꽤 냈고 다음 주에도 낼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항점 가장 중요한 건 4천 3천 6백 이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밀릴 수도 있겠죠. 밀릴 수는 있겠으나 이 정도 거래량 터뜨리고 쭉 밀리기는 힘들어요. 밀리기는 힘들고 어느 정도는 버텨줄 건데 밑에도 한 이 정도는 왔다 갔다 하겠죠. 뭐 여기 3천원 100원대는 다시는 안 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충 그래도 4천원 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좀 자리 잡혀도 4천원에서 6천원 사이 뭐 그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아래에서 작업 최대한 하고 여기서도 작업을 충분히 해서 꾸준히 수익을 한번 내볼 생각입니다. 여기서 아마 뽕 뽑기 하면 원금 이상 수익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만 하면 뭐 좀 해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폰드그룹 여기도 제가 원래 작업을 좀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요날 요날 왜냐면 요 때 전날 10회에서 좋았어요. 그 뭐야 코일 패션도 그렇고 그래서 바닥은 한번 찍겠구나 사실 요날 2시 반부터 좀 밀렸는데 한 번 더 밀리면 바닥 나오겠다 싶었는데 아마 대충 예상대로는 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아직 차트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은 못하겠고 일단 바닥은 보인 것 같습니다. 느낌상 여기는 거래량도 별로 안 터져가지고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작업을 원래 하려고 했거든요. 여기도 많이 올랐잖아요. 했으면 그래도 한 최소한 15% 정도는 수익 봤을 것 같은데 안 한 이유가 코인을 해야 돼서 제가 설날 때 천주 그냥 들고 있고요. 지금은 살짝 마이너스인데 8300원 인가 그렇더라고요. 평단이 그래서 아마 이게 7000원대에서 제가 작업을 해서 8000원 넘어가면 좀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급등 나올 때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 했고요. 글쎄요. 다음주도 여기는 안 할 것 같은데 봐서 7000원대 다시 한번 찍으면 그때 한번 코일패션이랑 엮어서 봐야 될 텐데 7000원대 다시 오면 한번 약간 사서 평단 작업 좀 해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단 7000원대로 만들어 놓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코일패션도 지금 작업할 게 산더미라서 고민 중입니다. 어쨌든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까지는 대략 7000원대에서 작업해서 위에서 터는 8500원 정도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좀 자주 꺾였잖아요. 9500원 정도 근처 이 정도랑 그 다음에 만원대 여기서도 좀 걸렸었거든요. 분복 보면 만원 초반대 여기를 기준 잡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코일패션보단 폰도그룹이 더 많이 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코일패션 작업 끝나면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요. 나머지는 뭐 그냥 패스 아시아나항공 잘 돼가고 있고요. 윌라홀딩스는 뭐 금요일날 조금 밀리긴 했는데 요즘에 뭐 이런 거 있죠. 현대상 뭐 삼성화재 뭐 큰 주식들 이런 데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선호공이나 그 다음에 노릴딩스 이런 데는 2차전지처럼 아예 새로운 산업으로 좀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새로운 것들을 좀 하게 되는 정부에서 좀 지시 내려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괜히 하는 것 같진 않고 뭐 그런 거는 어쨌든 좋은 방향이니까 뭐 그런 걸 봤을 때 좀 많이 눌려있던 종목들은 튈일 확률이 높겠다. 우량주 같은 거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도 신고가를 찍었어요. 여기 말고 한국난방공사도 많이 올랐고 신고가 찍었고 여기도 조금 올라가는 편 입니다. 여기는 총선 끝나면은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전기세 올릴 거니까 가스도 올리지 않을까요? 싶은데 아무튼 그때 한번 또 튈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오시면 되겠고 LG화학도 뭐 적당히 좀 올랐었고요. 여기 좀 꿈틀대는 것 같던데 여기도 좀 사고 싶긴 한데 할 게 많아가지고 여기가 더 재밌어서 당장은 뭐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고가 계속 찍어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SK템 잘 나왔고 KT도 잘 나왔고 미코도 좀 금요일러 살짝 움직였습니다. 이 정도면 만원까지는 항상 간다고 보시면 되니까 천천히 아래서 작업을 하셔도 좋죠. 미코도 여기는 빠질 때마다 그냥 사시면 됩니다. 하이브도 좀 많이 내려갔죠. 여기 한 17만원대 여기가 회사는 너무 좋은데 좀 고평가예요. 회사는 좋습니다. 더 올라갈 확률이 있는 게 올해 졸업 제대하잖아요. 한 명씩 제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지면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그냥 고만고만한 정도 여기는 이제 이재용 회장이죠. 무죄가 나왔는데 너무 빠져가지고 뭐 인정되나 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뭐 어 너 죄 없어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무튼 뭐 어 2심 3심 4위 정도 됐을 때 삼성에서 좀 새로운 거 발표하긴 할 것 같거든요. 감옥에 다시 넣기는 힘들 거고 어 누가 봐도 어 그냥 힘들게 넣었는데 또 뺐는데 다시 또 감옥에 넣는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뭐 정서장 이라고는 하는데 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삼성 하면 뭐 어떻게 다 막 이렇게 그래요. 아무튼 네 그리고 미스터 블루 살짝 반등 나오기 좋을 위치일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빠지면 노래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